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언제 나와? 언제 나오냐고? 응 이제 방송 시작한지 30분 정도? 감당 불가능인데? 감당 불가능이라고? 둘 다 울어 하.. 세아 바꿔봐 세아 세아 아빠랑 얘기해봐 아빠 왜 울어 세아 왜 울어 아빠한테 얘기해봐 엄마가 화냈어 엄마가 화냈어? 세아야 엄마가 화내는 데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거야 엄마가 엄마한테 화내니까 엄마도 화났어 그래 세아야 세아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늘 엄마 말 잘 듣고 안 울면은 아빠가 내일 책방 가서 세아 좋아하는 책 하나랑 장난감 하나 사줄게 세아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살까? 그러자 오케이 그러면 세아 엄마 말 잘 듣고 안 울 수 있지? 어 알았어 아빠의 약속이야 엄마한테 빨리 미안하니 미안해요 엄마 해 빨리 흐흐흐흭 잘했어 세아 흐흐흐흐흫 죽어도 울어 세아 세아 잠깐 방어본습니다 야 이거 잠깐 세아 방어본소 들어오라고 해봐 아빠가 달려줄게 으아헨헣허 으아헝 어 엄마 왜 싫어 엄마 왜 싫어 엄마 도마 도마 싫어 왜 왜 왜 왜 싫었어 엄마 나도 혼날까 엄마 혼냈어? 자 삼촌 안녕 형아들 안녕 어 울지 말고 알겠지? 자 가나다라 읽는 거 보여줄까? 가나다라 읽는 거 보여주자 가나다라 마다라 아 아카 아 자 자 카 타 파 그렇지 유 유 이 우와 아니 어떡해 다섯 살에 A B D E F G H I J Q L N N O P 그렇지 Q 유어 레츠 아이앤니 야아 쾅쾅쾅쾅쾅 1 2 3 4도 12 14 15 16 18 19 김동연님 수컷 채팅 2천원 감상합니다 하이 시허 하우유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뭐야 2 어? 그럼 2 더하기 3은 5 어? 덧셈은 어떻게 알아? 다 배웠어 5 빼기 2는 5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돼 5 5 5 5 5 5 5 5 이제 엄마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? 5 근데 쬐끄만 알파벳도 쬐끄만 알파벳? 아 소문자 알파벳? 소문자도 알려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밑에는 뭐가 없잖아 밑에 뭐가 없어? 어 삼촌 기다려요 하하하하 나도 왜 올까? 아 미쳐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기다리네 세아가 세아 없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빠랑 내일 장난감이랑 책이랑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알겠지? 삼촌 안녕해 이제 왜 왜왜 왜 빠빠이 하기 싫어? 아빠 잠깐 일 할테니까 삼촌 삼촌들 빠빠이 하자 빠빠 옳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세아야 나중에 또 보자 하하하하 왜 이렇게 쓸쓸하게 가 하하하하 엄마랑 잘 있어? 어? 하하하하 안녕 자 현재 저희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고3 음 수험생 여러분들 바로 내일이 수능입니다 너무 많이 떨릴텐데 음 너무 떨지 말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열심히 해온 만큼 좋은 결과 얻어서 원하는 대학 꼭 갔으면 좋겠고 이 수능이란 이 시험 하나 때문에 너무 막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맘 편하게 어? 아 난 그냥 오늘 모의고사 친다 모의고사인데 이제 딱 한 번밖에 없는 모의고사 라고 생각하고 하던대로 집중해서 빡! 공부한 만큼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?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제 영상을 많이 챙겨봤다면 공부 끝나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에 제 영상을 봤겠죠? 제 영상이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 프리가 됐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? 암튼 여러분들 진짜 어 많이 고생했고 딱 하루만더 고생하고 유튜브 영상이랑 생방에서 댓글 채팅 많이 많이 써주세요 알겠죠? 우리 고3 수험생 순우 파이팅 에잇 예아 야아 야아 Champagne 야아 его 여기서 davon 미 암 Trip そ 왕 인 pobre bar